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, 역시 보니까 알겠다. 지금 노후사포니를 거의 마지막에 다듬을 때, 매끄럽게 다듬을 때 하신 거 아시고 혼자서 깎을 때는 지금 저한테, 혼자서 깎을 때는 이런 식으로. 날 때려갖고, 간절히. 내일하기도 하셨을 거야. 그런데 저한테 어떻게 보여? 그게 은근히 사포니를 할 때 많이 좋은데. 그래? 응. 신기하다. 네.